여기도 땡땡이 왜 카메라 시즌 피하시죠? 저 울렁증 있어요? 네,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이제 뉴 시즌입니다 너무 힘들어한다 네, 네 많이 힘들어해서 그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안 힘들어 안 돼 음 하나..! 왜 졸려? 안 돼? 하나.. denser.. 하나.. 둘.. 하나..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